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베람입니다 오늘은 덕장 운동수원에 가서 놀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 수영이에요! 와, 수영이 다 오십니다 오, 가들아 어디가? 여기도 공룡했어요 진짜 공룡해 진짜 공룡해 움직이네 아래에서 나온다 움직여요 아래에서 나와 아래에서 나와 진짜 공룡해 움직여요 아래에서 나와 아기에서 things 공룡 진진 그치만 공룡 미ni del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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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는 것 ㅠㅠ 만난 시간! 저희가 50km 경과 과정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사회가 너무 많아서 이건 장애야 트리케라톤스 이거는 트리케라톤스입니다 트리케라톤스라 저렇게 하는거 아니야? 저렇게 하는거 아니야? 장애야 이거는 스테이거든요 저는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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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면에는 타오르십니다! 야! 우와! MIC! 말좋아요! 전사인지 알아봤어! 루스영입니다! 아쉽다! 아쉽다! 음원 2년간이래? 2년간이래요 음원 2년간이래요 바프타요 치아! 와 재밌다! 음. 고마워 여기! 2층 식당이 기가가 2층에 가려있어요 감사합니다.